브릭스 리딩 240-2 유닛 1랍은 What's your school like? 이렇게 제목이 what으로 시작하거든. 그럼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싶잖아. 근데 잠깐 여기 뒤에 보면 like가 있어. what하고 like가 만나면 이 둘이 만나면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how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what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like가 있으면 how처럼 해석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그치 너의 학교는 어때? 하고 물어본 거야. 우리 오늘 미국하고 독일의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학교, 너네 나라 학교는 어때?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 I wonder. 나는 궁금해. wonder 궁금해하다. 뭐가 궁금하냐면 what it would be like? 어? 근데 방금 얘기했던 what하고 like가 또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how처럼 해석하지. 무엇이 아니라 어떨지. attend 하는 게. attend는 출석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하는 거. 학교에 다니는 게 어떤지 궁금해. 학교긴 학교인데 어떤 학교야? 뒤에서 꾸며주네.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어떨지 궁금해. 다들 궁금하지. 그치? Can you share what your daily life is like? 또 what하고 like가 보이지? 그러니까 how처럼 해석하면 되겠네. 너는 share 할 수 있어? share는? 그치. 공유하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어? 얘기해 줄 수 있어? 너의 daily life. 일상생활이 어떤지. 너의 학교에서 일상생활이 어떤지 공유해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봤어. 우리 daily life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른 나라 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 그리고 독일의 학교의 daily life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but like? 어때? 이런 뜻이라고 있지? 너의 학교는 어때? all school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주언의 help, 돕다. 동사 앞에 있으니까. 그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교는 도와. 누가 뭐 하도록? 학생들이 배우도록 도와. 뭐를 배울까? 중요한 스킬을, 중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학교의 공통점이겠지. 하지만 but there are 있어. 뭐가 있을까? 그치? 차이점도 있겠지. 이 학교 사이에는, 학교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역시 있어.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학교들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겠지. let's meet to 4th grade. 두 명의 4th grade는, grade는 학년이라는 뜻이 있거든. 성적이라는 뜻도 있고. 그치? 그런데 4th grade는 몇 학년일까? 그치? 4학년이겠지. 4학년이라고 할 때 그냥 4th grade라고 하지 않고 4th grade. 이렇게 네 번째 학년이니까 서수라고 하잖아. 이런 서수를 쓰는 것도 기억하자. 4학년 학생들. 어느 나라 학생이냐면 미국하고 그 다음에 Germany, 독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만나보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일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거든. 안녕, 나는 세라야. Hi, I'm Sarah. My school begins at around 8.30am. Around는 8시 30분쯤에 이런 뜻이지. 그치? Each class is 45 minutes. 각각의 수업 시간은 45분이고 아침에 나는 보통 배워. 뭘 배울까? 이 친구들은 아침에 reading, 읽는 거. 그리고 language art는 어학. 그리고 mess, 수학. 이런 걸 배운대. 나는 또한 I also attend.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이라고 있지.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 이러면 되겠네. 어떤 수업을 듣냐면 specialty classes. specialty 아니면 specialty라고 또 하는데 특별 수업인 거지. special, 특별한에서 나온 말이고 특별 수업을 들어. 예를 들면 미술이나 그 다음에 체육, 그리고 음악, 도서관 수업도 있나봐. 그리고 Spanish, 스페인어 수업도 들어. 이런 건 또 특별 수업이고 그 다음 점심 먹은 후에는 after lunch, I take science and social studies classes. 과학하고 social studies, 사회, 수업을 듣는데. 그 다음, after my regular classes finish at about 3pm. 아까도 around도 뭐뭐쯤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about도 3시쯤에 이런 뜻이지. 한 3시쯤 regular class 하면 정규 수업.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그럼 여기까지가 정규 수업이었나 봐. 그 다음, 방과 후, 학교 끝난 후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 I'm a member of the cooking club and the soccer team. 나는 cooking club이랑 soccer team의 멤버야. I sometimes have homework. 가끔은 숙제가 있는데 우와 근데 가끔 있대. sometimes 가끔 너무 부럽다. 그치? 우린 거의 매일 있지 않아? 그치? 우린 항상 있는데. I sometimes have homework. 하지만 but I can finish it in about 30 minutes. 우와 숙제도 가끔 있는데 30분쯤 안에 끝낼 수 있대. 되게 숙제 양이 많지 않나 봐. 그치? I have two years left in elementary school. 2년이 남았대. 지금 4학년이니까 우리랑 똑같다. 그치? 5학년, 6학년 이렇게. 2년이 남았어. I will try the school band or dance club next year. 내년에는 이런 밴드나 스쿨 밴드나 아니면 댄스클럽에 도전해 볼 거야. 시도해 볼 거야. 했고 이 친구는 어느 나라 친구였어? 그치? 미국 친구지? 여기 보면 방과 후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 후 이런 수업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나 봐. 그치? 재밌겠다. 그 다음 이번에는 독일 친구한테 한 번 가볼게. 이거 조한이라고 읽지 않고 요한이라고 읽거든. 독일 이름이 많이, 독일에 많이 쓰는 이름이지. My classes start at 7.30am. 와 되게 일찍 시작한다. 7시 30분에 시작한대. There is a 5-minute break at between each 5-45-minute classes. 뭐가 있어? 응. 5분 동안의 break. 브레이크는 쉬는 시간이지. 45분 수업 사이에 5분 동안의 쉬는 시간이 있대. 와 너무 쉬는 시간 짧은 것 같은데? My friends and I all learn the same subjects and have fixed classes. 내 친구들하고 나는 모두 같은 과목, subject, 과목이지. 같은 과목을 듣고 그리고 정해진 수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랑 비슷하다. 그치? 우리는 그렇게 막 수업 시간을 아직 고르지 않잖아. 그치? 미국 친구들은 자기의 수업 시간을 고르고 좀 많이 다르지. 그렇지만 독일 친구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을 가지고 있대. I learn basic subjects. 나는 기본 과목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such as German, 독일어, math, science, music, art, and sports. 그리고 I finish school around noon. noon은 몇 시야? 그치? 12시. 12시에 끝났대. 아침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구나. 그치?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또 일찍 끝나는 게 되게 좋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포커스하면 되게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 우리 학교는 뭘 가르치는 것에? academic subjects. 그러니까 학업에 라는 뜻이거든. 학업 과목, 공부하는 공부 과목의 공부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It doesn't provide various after-school activities.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학교가 provide, 제공하다 이런 뜻이잖아. various, 다양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미국 친구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보다는 공부 과목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So, I can't explore my own interests at school.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신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해 볼 수가 없겠네? 그치? 탐험해 볼 수가 없겠어.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as well. 또한 나는 해야 할 숙제가 아주 많이 있대. 아까 미국 친구는 숙제가 별로 없었잖아.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숙제래. 아까 그 친구는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좋아? 그치? Next year, 내년에 I will go to secondary school. 중학교를 가는데, 중등학교를 가는데 I can choose from three different schools. 이제 내가 고를 수, 여태까지는 뭔가 고를 수 없고 fixed. 아까 정해져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정할 수 있나봐. 고를 수가 있어. from three different schools. 세 가지 학교 중에서 정할 수가 있대. 독일어여서 어떻게 읽을까? 하우프트, 하우프트슐렛, 리얼슐렛, 그리고 김나지움. 이 세 가지 학교에서 고를 수 있다고 했는데 발음은 좀 독일어 발음은 아마 이 발음이 아닐 거야. 그치? 이 세 개의 학교 중에서 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학교는 준비해. each school prepares students for different kinds of jobs based on their abilities and interests. 모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켜줘.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걸 미리 준비시켜주는 학교라는 거지. I want to go to... 이 친구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하우프트슐렛, 여기 가고 싶대. because I can learn vocational skills as well as get a basic education as well as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education,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ocational skill 하면은 직업에 관련된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직업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가르쳐주는 직업 전문 학교인 거지. 그치? What is your school like? 또 what이랑 like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 그치? 하우처럼 해석하기로 했지? 너의 학교는 어때? Is it different from our school? 우리 학교랑 좀 달라? 하고 얘가 물어봤어.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독일의 학교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여기 밑에 보면 이 친구가 얘기한 이제 3개의 학교 중에서 중등학교를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친구가 가고 싶은 학교는 여기 있고 하우프트슐레 학교고 그 다음에 레알슐레, 김나지움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읽어보자. 아카데믹 에듀케이션이 뭐였냐면 그치? 학업의 교육이지. 그래서 학업,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 공부하는 걸 어떤 학교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학교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인지 한번 찾아봐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